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기쁨으로 전해드립시다 반드시 되어질 우리를 부르신 주님 살살이 치유한 할 남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만 가뵈도 당황하며 들끄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썸이 탈 하나님의 절대 안한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 길 하나 되어 인마구의 누리니 썸이 탈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보는 말을 향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한 constibles 더 우리 구비에 우리이 함께하는 성 Evite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차 нап Car 완두시 되어질 세계보는 말을 향하 원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지휘한 해당을 지휘한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무죄할 땀에도 당황하며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뒷뜻 속이 탈 하나님의 참되어라 그 여정 속에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지키되어 나가는 날 세계보는 나를 향한 원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지우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있으니 그 미스로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띠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빛의 성이 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 그녀와 조성에서 만나는 우리는 하나 되어 인마늘에 누리는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띠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빛의 성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하나 그 야자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세상 모든 왕들 앞으로 인마늘에 누리는 사비타 우리를 통하여 2, 3, 7, 5천정교 현장을 회복시키실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곤 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 드리곤 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Jesus is the Christ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귀와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대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난민 중에 외치리 예수님 그리스도 어둠 있는 그날까지 열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님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가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대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예수님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열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난민 중에 외치리 예수님 그리스도 어둠 있는 그리스도 어둠 있는 그날까지 열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님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을 내 안에 시공간을 내 안에 이 상침 살리는 빛이 이마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저 압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이 막을 기도합니다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후대를 세우며 내 안의 영장에 증거가 이라니 기도합니다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후대를 세우며 내 안의 영장에 증거가 이라니 기도합니다 내 안의 전도자를 돕고 내 안의 후대를 세우며 내 안의 영장에 증거가 이라니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와 보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내 안의 영장에 증거가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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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랩러트의 24는 보잘의 축복입니다 빛이 많아 나는 자랍는 자 나는 자랍기장 현장사의 시동감 초원의 순자입니다 그날의 길 이 성취의 오천 청축의 축복자입니다 헤블리 파워 헤블리 파워 헤블리 달랭 헤블리 파워 헤블리 파워 헤블리 달랭 헤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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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길입니다 블랙너트의 20살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방한 남은 자 남긴 자 남을 자 남긴 자 현장사의 시공과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안을 이길 위삼치로 천종족의 천국자입니다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탈렛 헤블리 미션 가진 자 헤블리 파워 헤블리 탈렛 헤블리 미션 가진 자 아멘 오늘 2, 3, 7, 5천 종교기에 성취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let us prepare in prayer as we anticipate the world that will save the two, three, seven nations today 호흡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곳 밤바다가 아름다운 이곳 성경적인 다학방 전도운동의 777 기도의 핫플레이스 여기는 전남동부지회입니다 전남동부지회는 경상남도와 접하고 있으며 광량, 여수, 순천, 고흥, 구례 등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손량호 목사님은 이 일대에서 한센병 환자를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광량 보금교회 김태우 목사님 생명나무교회 김영찬 목사님 순천 썸위교회 김윤희 목사님 아름다운교회 김별 목사님 처음사랑교회 김태빈 목사님 광량 임만요일교회 이은우 목사님 참보금교회 김재국 목사님 임만요일 순천교회 김명자 전도사님 광량빛교회 박세균 목사님 임만요일 여수교회 김광희 목사님 새예루살렘교회 이순종 목사님 총 14개의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2030, 2080을 이끌고 흑암경제를 능가할 랩런트와 사르민들이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빛의 경제, 치유경제, 성교경제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전남동부지의 산업성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동부지역 중직자대학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만요일 여수교회 최학종 장론입니다 제 사역과 비전은 세계복마의 은약을 잡고 ROTC 운동을 위한 산업인 중직자로서 일천망대와 미래교회 시대,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살리는 주역되길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전남동부지역 중직자대학원은 14개 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본부 흐름을 따라 일천망대와 미래교회 시대,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시련을 위해 각 교회 목사님들과 산업인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성교 예배를 위해 육상석 장론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전남동부지역 중직자연합 특성이 있겠습니다 엘더 육상석 will pray for the business missions message and there will be special praise from the joint church offices graduate school choir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동부지역 광양비교회 중대원 운영위원 육상석 장론입니다 저는 순천 초등 전도신앙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영적 서미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업성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 산업성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래교회 시대를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뜰을 위해 동부지혜가 하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뜰을 위해 동부지혜가 하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뜰을 위해 동부지혜가 하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흑암 세력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류광수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평생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락방 가족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living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Amen 영세전부터 감추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망의 복음 성파함이 주님 내게 주신 나의 천명 소명사명이라 교회 살리는 비밀결산에 냄난 그 살릴 환석으로 상단체사님 홀리메이슨으로 나를 경고히 세우시네 내가 할 것 하나까지 그리스도가 25시간 내 주인 되는 것 부족한 날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게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나 세제 무궁도록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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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의 연약과 무기력함은 문제 되지 않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네 말씀 따라서 인도 따라서 나를 세우시네 천국 하신 주님 앞에 천국 하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시네 교회 살리는 비밀결산에 냄난 그 살릴 환석으로 상단체사님 홀리메이슨으로 나를 경고히 세우시네 내가 할 것 하나까지 그리스도가 25시간 내 주인 되는 것 부족한 날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이루게 하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나 세제 무궁도록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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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있을지 저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시오 우울한 그리스도로 가득하시오 저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시오 세계보금화 상임위의 총재 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산업선교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국으로 순회하고 있는데 산업선교 때 찬양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롭고 실력도 좋았어요. 지금 세계적인 수주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스타가 됐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장노님들 오셨길래 제가 그러나 하겠습니다. 좀 건강하셔야 여러분들이 세계보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렘넘넘트들은 참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눈 뜨자마자 욕하고 이러지 말고 눈 뜨자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호흡, 기도, 이렇게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계속, 제가 같은 경우에 눈 뜨면 나올 때까지 계속 합니다. 렘넘넘트는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증시자분들과 어르신, 장모님들은 폐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몸이 아픈 분들은 거의 여러분의 위, 장, 심장이 다 횡경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흡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잘 안되지요.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보면 이런 거라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본 적 있습니까? 뭐, 휴블러, 위블러, 뭐 이렇게 하고 이러가지요. 영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국에서 후블러. 식에도 위블러라는 식이 있어요. 이 단어예요. 이게 뭔 단어입니까? 축구 보셨죠? 축구 보면 선수 교체할 때 들어오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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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그리고 이 단어는 이게 또 우리가 막 억울하게 졌는데 끝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선수들이 왜 빼앗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주는 겁니다. 9부이나 뭐 3부이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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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할 때도 욕을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먼다는 거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가 배가 있단 말이에요. 큰 배 배 장문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거의 장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조그만한 숨통 같은 창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이 단어 이 단어이기 때문에 화차담으식 이래도 됩니다. 숨통을 열어주는 창이다가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별로 중요한 직업이 아닌 기생랍 어떤 면에서는 천대받는 직업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영원한 것을 본 겁니다. 이걸 봐보려야 돼요.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산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요수와 2장 1절에 16절에 기록된 여자입니다.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담아야 됩니다. 나 한 명이 은혜 받아도 우리 여는 산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내 한 명이 후대 살리겠다.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목사님이 마음껏 세게 생기하도록 도와드리겠다. 사실 꼭 물질 안이나 기도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다 라는 얘기도 하죠. 참 운이 좋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과응복 이렇게 운이에 따라 결과가 온다 라는 얘기도 하죠.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거는 불신자 용어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속에 있으면 돼요. 바로 라합이 그런 겁니다. 이건 0.1% 밖에 안 되는 숫자지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나 여러분 기도 계속 하세요. 기도를 계속 하시라는 말은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even now continue to pray and the reason why I tell you to continue to pray is because you must be able to see this.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제 같은 경우 그래서 시간 정해놓지 않아요. 그럼 복잡해 눈 뜨면 바로 시작. 그런데 how wonderful is that think about it I already want designated time it's too complicated to do with that just as soon as I open my eyes I continue to pray. 시간 딱 지어놓기도 제 체질이 안 맞아요. 저는 눈뜨면 바로 올 때까지 계속 지금도 메시지를 그냥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통역할 때 들이쓰고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집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 강대국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못 죽였어요. 심지어 말이죠 노예로 얼마나 힘듭니까 포로 속국 됐는데도 못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말하지요. 강대국들이 전쟁해서 다 이래서 그래도 못 죽였어요. 잘 되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증표 속에 있으면 무조건 세계보고만 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보고만 일어난다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우리 주위에 문제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것이 이기는지 기도 계속 하세요. 아무리 공격해도 망대 여정 이속에 있는 산업인들은 문제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유랑민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벌써 메시지이잖아요. 복음 가진 산업인 몇 명이 세계를 복음하십니다. 복음 가진 산업인 과 remnant가 세계를 변하십니다. 자, 그는 오늘 우리는 한 명을 보는 겁니다. 라합을 보는 겁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한 모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순서대로 라합을 보냅니다. 소문만 듣고도 소문들어서 라합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산업인 여러분은 말씀만 가지고 답을 내도 모든 것 이길 수 있습니다. 소문이 그냥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걸 소문들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응답을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급합니다. 전세계 문 닫고 있어요. 급합니다. 이 계획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성략이 돼. 2장 10절에 본인이 말해서 내가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 열 가지의 기적으로 애급을 이고 나온 소문을 들었어요. 피의제사 드린 날 나왔다는 거 들었어요. 말씀만 가지고 충분히 정확한 말씀이라면 약속도 정확한 약속은 성공되잖아요. 성략이 약속도 약속이 성공하지 약속이 약속이 아무리 계약을 하는데도 정확한 계약이 탁 되어지면 세상 말로 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은약 절대 잡고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 들었어요. 따라오는 애급의 모든 사람이 홍해에 장사됐어요. 그래도 사단은 안 죽어서 따라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걸어온 거요. 이걸 본 사람도 안 믿는데 라합은 소문듣고 하는 거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습니다. 봤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도 심심한 몸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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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기 아니요. 선동 하고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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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이 정확해야 망대가 나오는 것이죠. 아니, 아시는 내용이죠. 가난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와서 둘러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그걸 알고 왕이 지시를 내면 저 집에 간 것 같다. 쉽게 말하면 경찰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라합 보고 물었어요. 이 집에 누가 정탐꾼 들어왔지 않았나? 라합이 깨져버렸어요. 절로 갔다 이랬어요. 그래, 빨리 멀리 못 갔을 거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엉덩이 가고 난 뒤에 두 사람을 창문을 달았을 때 숨겨 내려주는 겁니다. 그때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라합이 요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2장 9절입니다. 또 중요한 걸 얘기해 줬어요. 정보를 알려줬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 지도자들 다 마음이 녹았다. 어지간한 사람은 도망갔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간답니다. 노아시 확실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걸 말했어요. 요호와는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요, 라합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용기 있게 여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력을 무너뜨리기 전에 요단을 건너고 그래서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영원한 응답을 받았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1장 1절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간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라합이 가난으로 갔다. 가난으로 가서 은약 그대로 가난 땅 가서 결혼한 거요. 여기서 자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엄청납니다. 뭔지 잘 몰라요. 틀린 거 하지 마시고 절대 은약 다닙니다. 그건 사람들이요. 이상하죠. 자꾸 틀린 걸 걸어 열심히 해요. 그 저 임몸주의 같은 거 쓰면 이거 안 보입니다. 절대 얘기.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미혼냐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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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기도 하라는 거 아니야. 이걸 삶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건강도 오고 힘도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나님은 절대 얘기했다고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절대 얘기했다고 확실한데요. 지금 누가 뭐래도 세계교회 문 닫는 걸 막아야 됩니다. 전도는 개인구만 있는 게 아니오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오천 종족 살려야 돼요. 이삼 칠은 물론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은약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나오잖아.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거죠.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혈통이야.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어로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와야 되니까 어느 혈통인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참고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 14절에 여자 다섯 명 나옵니다. 집에 가서 조용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분들은요 뭐 이름만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걸 하는 겁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그런 수준 낮은 거 응답 못 받을 사람이고 진짜 응답받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낙심된다는 자체가 사람 말 듣고 흔들린다는 자체가 내가 뭘 안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진짜 최고 좋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뭘 사람 말에 흔들 필요가 없죠. if you got the greatest thing and you're enjoying that greatest thing then you don't have to be shaken by people's words. 라합이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기생이 왕족을 만들었네요. 왕족을 만들었네요. 왕족을 만들었네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증거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결론을 딱 내리시고 결론은 언제나 한계로 나옵니다. 특별 시간까지 있어요. 왜냐? 특별한 응답을 받을 뿐이니까 특별한 시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남 지역에 최고의 교회를 만들겠다.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본 성공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한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렘넨터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작든 크든 기업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헌금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렘넨터들은 특히 어릴 때부터 다윗이 세계를 움직인 것은 어릴 때부터 일천방제와 성전 준비를 기도한 거예요. 이렇다 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전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 생각해 오세요.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입장에 딱 맞는 전도를 평생의 한결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하면 절대 망대라는 게 다 이것을 남기고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은 최고의 재산을 유산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칠질질 망대 여정 이정표는 삶집중으로 시간을 만드세요. 삶집중은 무조건 눈뜻을 시작하세요. 눈이 안 뜨진다 안 하면 돼요. 영원히 안 뜨진다 그러면 영원히 안 해도 돼요. 이것을 가서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정말로 사람 쳐다보면 한심한 것 많잖아요. 기도로 받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 정말 엑소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거의 다 하고 삽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가치 없는 말을 계속 하고 삽니다. 기도로 바꾸세요. 쉽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죠. 저는 교회 다니면서 늘 볼 때 너무 사람들이 가치 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의 기중한 인생을 가치도 없는 거 틀린 거 그렇게 생활을 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맞다 할지라도 가치 없는 거 몰라 그렇게 하시고 밤에는 조용히 하나님께서는 답을 찾고 깊은 시간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 라합처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산업인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중기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 후대 교회 지역 살아난 일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주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성령의 능력의 역사 시대 바꾼 모든 산업인들을 위해 새 응답을 받을 중직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 아멘